이리 선수가 늦게 온 바람에 즉금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사팡입니다. 박필입니다. 네, 도맡습니다. 연발입니다. 아이언 셰프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리입니다. 늦게 나온 이리 선수, 저는 1프로입니다. SCU 코스 중 S 코스 간만에 나온 아이언 셰프님 들이대고 있습니다. 오, 뭐야. 땡이네. 마사팡님. 알겠습니다. 저거 들어봐야되요. 저거 돌아야되는데. 호핑? 호핑님. 호핑님. 그렇죠. 네, 좋습니다. 좋아요. 일단 올라가서. 방향전은. 토마스님. 토마. 토마스님. 주움 아니에요. 토마스님. 토핑으로 방향. 토마스님. 뱀바님 실력이 대단합니다 마사빵님 오 껏어요 껏어요 오! 놀라운 조약실력을 성공 입니다 대단합니다 뱀바님이 아이언 CF님 자전거를 가볍게 성공을 했는데 자전거 문제는 아니에요 벌써 끝났어요. 여기서 길러가면 안 돼. 펜님? 아, 좋아요. 요번에 좋아요. 아, 저향이 좋았는데. 아이, 제프님. 빨리 꼭 좋아요. 아, 저향으로 갈 거면 곳까지 올라가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에요.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에요. 오! 이게 있었나? 뿌리, 뿌리있어요. 다 치고 여길 계산해야 돼. 오! 오, 왜 그래, 왜? 갑자기 여기 산태포 죽여. 산태포 죽여. 꺼, 꺼, 그러고. 그렇지. 그렇지. 야, 야, 야. 아, 너무 많이. 호핑을. 그렇죠. 몸이 안 빠지고 좋아요. 앞으로. 그렇지. 그렇지, 지금 앞으로. 오, 좋다. 이번에 좋다. 이번에 좋아. 이번에 좋아. 좋아. 이거 한 번에 성공했었어요, 옛날에. 아이고. 아니, 근데. 아니, 아니. 너무 높게 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 꺾었다. 잘 꺾었다. 호핑 필요 없어, 이번에. 응, 죽겠다. 태다시자. 태다시자. 에이. 자, 도마 스님. 산태포 죽여. 죽였다가. 꺾어요, 바로.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다음 샷이 없잖아. 여섯 번까지, 여섯 번인가? 그니까. 좋아요. 집에 가면 어깨 아프게. 손에 꼼집어. 산태포 죽이고. 지금 요양빵은 아직 안 들고 있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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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좋아요. 네, 좋아요. 됐다. 됐다. 바로 들어가나요? 아, 깔끔한 조향으로 성공했습니다. 아, 멋집니다. 아, 멋집니다. 나가서. 한태포 죽이고. 됐다. 됐다. 요러면 유리해요. 그렇죠. 아. 자, 좌시. 아빨길은, 여기로 가고. nullían이. ㅋㅋㅋㅋ Herm 아빨길은 저렇게 가고. 저거 반칙이. 반칙이지. 저거 반칙이요? 반칙이요. 똑같이. 아, 저렇게 타면 안되요. 괜찮나? 아, 저렇게 타면 안돼요. 자, 공식이 있어요! 버필리 아, 좋았는데 옛날에 잘했지 너무 빨르면 안 돼요, 빨르면 안 돼요 너무 많이 갔는데 변대위피가 흐른다 변대위피가 흐흐흐 변대위피가 흐흐흐흐 흐흫 진짜 가볍네요 어, 그... 그... 아아, 아아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안 가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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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은, 둘 없다, 여기 있다, 이거래 흐흐흫 그렇지 그렇지 안 발리? 맨날 이거 왜 반사적으로 들여 여기서 몸을 자전거로 안 비틀고 아 이거 안다니 에이 씨 이렇게 놀았으니 오 됐다 아 좋았는데 약간 빌려 그렇지 그렇지 응 아 좋았는데 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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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 셰프님 아이언 셰프님 서초동 유명한 아이언 셰프 사장이에요 그렇죠 속도를 못 냈네 이렇게 떠들면서 타죠 네 떠들어야죠 아이언 셰프님 아이언 셰프님 터치 너무 터치다 너무 자 우씨 우씨가 될지 우씨가 될지 좋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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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형님 없어요 저거는 저거 나무뿌리아 수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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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거도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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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썼어 뒷바퀴 그렇지요 속도를 못 내네 또 왜 거기서 멈춰 밟은다니 얼른 올라가는데 있네 좋아요 마사팡이 없어요 그건 없어요 좋아요 아아 선수 선수 오늘 번짱인데요 지금 번짱이 한 시간을 늦게 반이나 늦게 지금 나타났어요 아 뒷바퀴 걸렸지 우씨 우씨가 될지 어 자전거 달아가려고 했지 아유 좋았는데 빨리 갈게 됐어 됐어 이리 선수 늦게 온 이리 선수 저렇게 가면 없어요 근데 이리 선수니까 또 살리려고 오 나이스 좋아요 아 거의 됐는데 네 기다려주세요 빌린 났어요 또 뒷바퀴가 또 닿았어 뒷바퀴가 또 닿았어 뒷바퀴 이리 선수 그렇죠 공식대로 들어갔는데 하하하하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아 닿았어 속도전 뒷바퀴 뒷바퀴 아 또 닿았어요 또 닿았어요 뒷바퀴 어 그렇지 여기서부터 속도를 해라구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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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성공입니다 하하 멀리 놀라는거죠 그건 너무 멀리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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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어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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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설들 Yar 하 emails ır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어필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후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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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되는거 없네 어필님이 감격해가지고 한번 더 해봅니다 내꺼를 만들어야죠 없어요 공식대로 안갔어요 올퉁바이 간만에 왔어요 길이 선수 한방인가요 길이 선수 어허 성공했습니다 속도를 왜 거기서 안내지 좋아요 틀렸어요 올라갔어요 많이갔다 넘어왔어요 토마스님 전에 얼떨결에 성공한적 한번 있구요 오늘도 얼떨 얼떨떨떨떨떨 여기 아니지 그렇지 맨발님 좀 더 내려갔습니다 어려운데로 나이스야 아아아아 오 호호호호호호호호 야 시원하게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이쪽이 맞나 네 좋아요 고마스님 고기는 아니지 셰프님 오 좋아요 좋아요 여기 올라오는 거는 잘하네 갖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오고 어디로 갈 건가요? 어디로 갈 건가요? 과연 오 좋아요 오 아이고 아깝게 마지막에서 어필님이 이거 성공하면 여성세계 최초에요 셰프님 많이 좋아졌어요 간만에 작토바이 한방인가요? 아 인간미 없다 인간미 없어 한방에 성공하는 밴발림 다운도 쉽지 않아요 밴발림이 성공했는데 좋은 깃발이다 다들 이비 선수 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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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your 박님 자 과연 이비 선수 슬립이 살짝 났는데 멋진거 하나 보여주네요 네 성공했습니다 슬립도 한번 도전해봅니다 왠지 불안한 토마스님 속도 빨라야되요 더 방해만 된다 됐어 잘갔어 저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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